얘들아 이거 왜 다 뺏겼냐 근데? 이거 비벼야 돼! 비벼야 돼 이거! 비벼야 돼 비벼야 돼! 그렇지 그렇지! 힐파면서! 힐파면서 힐파면서! 그렇지 비벼야 돼 비벼야 돼! 이러면 이길 수 있어! 이길 수 있어! 얘들아! 얘들아 집중하자 이거! 아이 피가 없는 애다 집중하면 이긴다 집중하면 이긴다 오케이 에이프 제발! 오케이!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! 야 이거 잘하면? 어? 진짜? 레알로다가? 오! 뭐야! 하! 하! 그렇지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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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콘! 삼콘! 우후 성실이 판컷 우워아악 안돼 죽고 싶지 않 우아하하하하하하 그렇지 와 옛날에 그거 그거 보는 기분이야 옛날에 버파 오토엘 있었을 때 오토엘 뭐 오토엘 핵이라고 해야 되나 핵이지 오토엘 있었을 때 그거 보는 느낌이야 와 개극혐이다 진짜 어 뭐야 시정님이네 우리 팀에 시정님 있잖아 질 수 없다 각성한다 아 미안 아직 각성 못했어 아직 로댕 중임 각성한다 이길 수 있어 얘들아 충분해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날 때까지 아직 각성을 못 그래 아 아직 각성 시작 아직 각성을 못했어 미안해요 각성 시작 아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